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한국어 뉴스입니다. 이전 23년 기록 적힌 수준 여치와 이전 24년 초부터 주문 수요를 바탕으로 이전 24년에는 중국 시장까지 깊숙이 진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35억 달러의 두리한 매출은 단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른동해 전체 과인 및 재소 수출액은 60억 달러에서 65억 달러 가치로 끌어올리고 그중 두리안은 전체 재소 수출의 전반은 차지한 것입니다. 지난 이전 23년에 두리안은 이전 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사전 반배 증가한 23억 달러는 갖춰왔은 데 가장 인상적인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신선한 두리안 외에도 냉동 두리안 건조 두리안 수출량도 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이전 23년 중국은 베트남에서 140만 톤 이상의 두리안은 수입하여 전년 대비 69% 증가한 21억 달러의 총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두리안 수출이 강력한 성장은 기록했습니다. 최근 해관 종선은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수준된 두리안 300개 배치 중 중국의 식품 안전 기준은 조과하는 양의 중금속 가뜸음으로 오염되었다는 점은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문, 모호국은 위반 사항이 있는 화물은 모유한 기업들이 농업농촌 개반부 관한 범위 내 식품 안전, 미보장 식품의 주적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준수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트남 수준 두리안의 신뢰를 유치하기 위해 두리안은 재배하는 기구는 윗갭 및 글로벌 갭 표준에 따라 기순과 생산은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시아 인사이더 사이트의 논평에 따라 베트남 경제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전 23년 세계 혁신지수는 132개국 중 46윌은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은 저소득가 중 2윌은 차지하고 있으며, 녹색 경제, 지속가능한 반전, 디지턴 전환은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중국 인보는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이 이전 24년에 약 4,7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망했다고 모도했습니다. 의신문사에서는 베트남의 경제 순위가 앞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판겻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이전 33년에 24위로 올라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규모는 인초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 대사관 베트남 요가연맹 세계건강요가연맹의 지원을 받아서, 2024년 오원 관낸성 한롱에서 제2회 전국건강요가 스타컵 여름요가 페스티벌이 개최된 것입니다. 이 행사는 전 500명 이상의 장가자들은 끈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국제 요가의 날은 마치하는 신진적인 환동이며, 국내 스포츠 관광 반전은 촉진합니다. 동시에 요가에 대한 인식은 높이고, 지역사회가 요가 환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같이 심사위원 및 국내외 심판진 구성에 대한 조직 업무가 관료되었습니다. 주최 측근 5원 20인 같이 접수를 진행한 것입니다. 행사는 모든 사람, 모든 연령대, 초보자든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이든 참가하고 경험하는 것은 원합니다. 3원 24인 광남성 국경수비대는 기능군이 꾸라우참 해격에서 조난된 화문선에 접근해 구조하고 있다고 반갑습니다. 어제 오전 6시 30분에 꾸라우참 국경경비대는 광남해양 항만청으로부터 거의 3전 도내 시멘트를 싣고, 하이풍에서 쭈라이로 이동 중인 양안 18호 배는 얕은 바위, 해변에 충돌했으며, 배에 신체에 구멍이 나고, 카판에 물이 쏟아져 배가 왼쪽으로 약 40도 기울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배에는 진전 리터 이상의 요인과 9명의 선원이 다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던 국경수비대는 5명의 장교군인 및 한 개의 카노른 선박에 접근하도록 발견했습니다. 광남성 국경경비대 지휘부는 국경경비대인 꾸라우참 국경 2대대에 안전한 인명구조와 기름 유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까지 양안 18선밖은 물이 짜서 좌현으로 기울어져 배가 침몰하고 좌초되었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재 배에 타고 있는 9명의 성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라우참 국경조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신입대 군인들의 정신적 힘을 주기 위해 동나이성 군사지휘부 이동영화상영팀은 이전 24년 훈련 중인 120명 이상의 신군인이 있는 솔럽현의 주두라는 동나이온대 전체 간부 및 군인들은 대상으로 대형 스크린영화상영 프로그램은 개최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직후 모든 신군인과 간부들은 저녁 식사를 빨리하고 개인 외찰은 준비하여 운동장에 모여 대형 스크린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재인보평대대 제2중대 정치인인 윈탄하에 대위는 이번 행사가 신군인뿐만 아니라 무대 간부들에게도 적시에 정신적 양식은 제공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군인들과의 사상 공작무담은 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더 붙었습니다. 윈탄하에 대위는 그 정신적 음식은 피곤한 하루에 훈련 후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광영화를 모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환경은 조성하고 군인이 한당된 인물은 완수하는데 이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등평 윙방남씨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대형 스크린영화를 모았고 영화를 통해 우리는 베트남 인민군의 전통 전문의 아름다움과 헌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맡겨진 인물은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2소대 소대장인 윙든 띵람 중사는 주말에 우리는 이 영화들은 모인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우리가 이 같은 시간에 군인 제도 실행하거나 신문 읽거나 뉴스 뽑거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동아이성 군사 지휘부가 정신문화 생활은 증진하고 신념은 강화하고 군 전통에 대한 자긍심은 구취하기 위해 조직한 환동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무대에서 인물을 수행하는 장교와 군인에게 거리와 책임감은 교육하는 환동이기도 합니다. 동아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제널에 이문화 한국어 뉴스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